아로니아 열매 예약을 받겠습니다 올해에는 여러 해와 달리 너무나 가물었고 요즘에야 며칠 동안 비가 오지만 너무나 많이 익어서 여러 해와는 달리 빨리 소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새들이 많이 쪼아먹은 흔들이라고 합니다 새들이 지금 쪼아서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는 벌써 많이 익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잘 익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이제는 곧 수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들 열매들의 현재 모양들을 모습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익었습니다 거의 다 익었습니다 며칠 내로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아로니아 열매는 GAP 인정을 받은 아로니아로서 4년 5년 전부터 1kg당 1kg당 1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kg와 10kg의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kg에 시작되는 열매가 많이 달려있어서 지금은 여느 가수나무랑 마찬가지로 고기를 숙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굴마다 열매가 많이 달려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달려있는 열매들은 새들이 또 아무거나 흔들리게 됩니다. 여느 가수나무랑 마찬가지로 꼬레는 이 아로니아로 응애의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나무 잎마다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응애의 흔적이 상당량 피해를 많이 받던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열매 예약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거의 4년 5년 전만 해도 똑같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1kg에 만원씩 택배비는 없습니다. 물의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kg 10kg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5kg 10kg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